먹어 나는 버터는 안 말랐는데 먹으니까 잘 먹고 요제품 알러지가 없으면 아마 지금쯤 전하게 살인적이 있을거에요 하도 많이 먹어 지금 빨리 얼른 먹어 고추냉이 발쌌미가 아닐까? 이거 머질감한거? 발쌌미가 생긴는데 특히네 가라 그래? 한입 구워줄게 맛있네 그니까 뜨거워 아까 표고政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제시아, 뱅,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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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물 왜 샐러드에 올리브오일을 좀 먹어봐? 올리브오일이 있어? 올리브오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냥 쳐서 먹으라고 있는거야 우리가 기구에 따라서 쳐서 먹으라고? 쳐서 먹으라고? 진짜? 어때? 그럼 보통? 아직 안 먹었어 괜찮네 맛있네 네? 콜롬비아에서 먹은 핫도그 제일 나은 것 같아 대건 좀 짜 그래? 먹어봐봐 왜 그랬을까? 야시가 더우니까 짜증만 입어먹고 이게 아네 보통 콜롬비아에서 싱겁게 하네 진짜? 고기 나이 진짠하 진짠하 진짠 주러 가자 딱 맞는데? 응 소시에 먹고 싶어서 마가 어.. 이 치즈가 좀 값지? 오는 들어갈 것 같아 응 음 음 그지? 맛있어 모르겠다 내가 볼 땐 좀 같은데 그니까 이거 없어서 갔들어 고기는 신고 가자 어? 고기는 신고 가자 난 하나 먹자. 난 이거 좋아. 심플한 말은 원래 좋아. 다음에는 뽀뽀깃도 가는 걸 시켜야 되겠다. 그게 토마토토스여서 시키려다가 이거 그냥 토마토토스도 훨씬 더 좋아하니까. 아니? 원래는 까르보나랑 크리미한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지. 이게 조개가 짠 건가? 조개가 작아. 저희가 바다 부터가 아니어서 공굴라가 조개가 작아. 쓰러지 먹어. 쓰러지 먹어. 아직 짜증 빼지 마세요. 맛있게 짜증 빼지 마세요. 멀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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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요.